에잉! 기무래잉! 뒤지고 에이사! 이거지! 좋았다 너무 깝쳤어 때나로 아니 야 나와 나와 하아 요새 이런 서포터가 있네 잘했으니까 봐주 평안에 들으면 소재기 어 아니 좋아 전턴의 이키를 먹여줬지만 포탑골드를 먹었다고 서포터에게 화를 내는 장시다 하하 뒤져 이 년아 하하 싸이온 보기 때 다 되냐고 물어보네 아 여러분 좀 더 원딜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오고 있네요 진짜 사소하지만 우리가 이제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이 못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문을 타네요 저는 뭔 탑의 황제가 유유야 탑이 무슨 황제야 그냥 뒤질라고 이씨 아 시X 살려줄라 했는데 못살렸네 왜 이렇게 무리하냐 얘 근데 아 근데 제압샷고 개꿀이죠 저거 인정 왜 이렇게 무리하냐 허허어어 어허어 얜 저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 어어 어 어 서끼 서끼 뭐인 이러면 저한테 못 올려요 아저씨 자설형 세면 안 됩니다 봐봐 벌받잖아 치킨 벌받는다니까 그렇지 오픈 안하나? 와 연기 완벽하다 한 이만 어디갔어? 야 조져 아 맛있고 어어? 어? 나 빠른 조 내가 대통령 뭐하는 놈이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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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멩렉 10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택 타잇 으어어 아 아 아 아 아 미치거니 칠 아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나 블랙박스 유튜브 보고있거든 근데 진짜 덕골 웃긴거 존나 많더라 아니 막 그런거 보면 존나 웃기던데 막 GTA NPC가 이 사람보다 운전 잘한다고 덕골 웃긴거 존나 많더라 아니 진짜 존나 웃겼어 요새 그거 보는데 재밌더라고 아 에이스 아 왜 스트레쉬 킬이야 영혼 뜯어주고 아 큰일날까 봐 아 스트레쉬도 나쁘지 않게 하네 아 아 맛있고 좋았다 아 우리 팀 좋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구요 좋았다 이게 매우기죠 혼자 있는 척 하면서 아 뭐 먹었나 아 아 뭐야 이거 그렇지 뭐야 왜 갑자기 이기는거야 나도 모름 딜 봤죠? 릴리아 세 방에 지금 녹는거 이게 구인수 크라켄 세나의 딜이에요 무시하면 끊고 다친다고 릴리아 저거 아이 뭐 씨 얼마나 아프겠어 이러다가 쳐받고 죽었잖아 아 누가 봐도 릴리아가 개못했는데 지자랑으로 돌리는 쥬완씨 아 뭔소리야 내가 핏 깎구만 아까 싸덩이 마름네 어딨지 퇴져 이 새끼야 바로 낚아버리기 여기다 아 아 까비 어어어 아 이거 잡았으면 대박인데 까비 오케이 뭐야 이거 미쳤니? прот Sorry 이런걸 비쥬완겠어요 로쥬, 보해주세요 ? 이제 Что 뭐야? 캐롤 님들 저 고민중인게 아 진짜 이게 아 출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되네 나 이렇게 할라고 생각했거든 원래는 그 이제 썸네일 카트라이더로 하고 카트라이더에서 포르쉐 뽑았습니다 하고서 내가 그 카트라이더 캐릭터 코스프레 하고 이제 진짜 포르쉐를 타는거임 페이크 페이크인거지 아 그렇게 해서 아 재미없나 좀? 노잼인가? 너무 좀 옛날 감성인가? 아 노잼 노잼이야? 아니 씨발 찐이라 할건 없잖아 페이저 이 개새끼야 아 노텔 느낌 너무 없어 뭐하는거야 뚫어 뚫어 아 나 노텔 답답해 죽겠네 그렇지 아 씨발 괜히 떴다 탑 좋아요 아 손해는 아냐 장지환 침착 뭐 침착하라는거야 나한테? 뭐 어쩌라 이거야 그렇지 야 새끼 세나 트롤러네 이래서 제가 세나 트롤러네 이래서 제가 세나 트롤러나 나오면 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 정상인이 없어 저 한놈들 저거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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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제이스 좋아? 아 제이스 잘하는데? 조작 조작 아 아 그렇지 아 아깝게 그렇지 좋아 제이스 살아있네 아 이게 원래 라인전 진짜 개 찢어박여야 되는데 노텔이 좀 아쉽게 해가지고 이어보다 오오오오오오 아니 카믹이 좀 러지긴 하네 음 내꺼야 꺼져 아 맛있고 야 저기 뭐야 공속 빨라지긴 했다 뜨아 씨발 아 타워 너무 많이 맞았어 와우 야 왜 이렇게 안 죽냐 너 베이스 편집만 좋아요 캐리 깔끔하네 님들 그 대전에 떡 장인이 만든 송편이에요 님들 보이세요?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건 엄마가 사왔거든 오늘? 맛을 보겠습니다 아 뭐 성심당이래 씨발 뭐만 하면 거기 빵집이라고 차 나오면 물지에 삼속편 물지에 차로 꼭 유튜브 올려 아 걸렸죠 빨리 잡아! 오케이 민개 지렸고 어? 어 잠깐만 잠깐만 와 씨발 아니 페를 진짜 야무지게 타시네 와 아 아 아 칸타는 잘해주는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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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에이스 라인드 뗐어 라인드 안한 애들 많아 음 야 이씨아 왜 이렇게 안 뒤져 이거 아 어디까지 들어갔냐 오쉐 잘했는데 아 조금 애매하네 자 제가 재라 잰사람이 있으면 앉아야 돼 그렇지 오 아 저러면 손해가 아닌가 이거지 이게 세라핀이지 뒤져 나무년아 아 좋아요 좋았다 세라핀 이게 군 개사기라니까 소나 안쓰지 소나 쓰레기지 원래 정석대로라면 소나가 이렇게 바뀌었어야 돼 근데 새로 나온거지 그냥 뭐 어떠한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전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좀 아쉽다 정도 물론 세라핀도 좋아요 이쁘고 캐릭 아님 말고 소나가 원래 이렇게 바뀌었으면 참 좋았는데 아쉽더라구요 저쪽으로 도움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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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도움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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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